헌법 정신에 월팔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딥 서비스한다고 했지. 표 돌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거 아닙니까? 한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끌려간 것 같아요. 대화에. 자기도 모른 새에 끌려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답을 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수석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구구의 상징이신 목사님께 가서 자기 당선 소식을 보고 가야 될지 이해가 될 겁니다. 보고하러 간 겁니까? 불이가 가셨겠죠.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시고 4.3을 부정하시는 태용호 부모님이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5.18이나 4.3이나 긍정적인 부분 이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고 그거를 승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함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국민의힘 발 소식이 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당대회로 아주 그냥 흥행을 좀 이어왔었는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역사인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불편하실까요 오늘? 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국민의힘 관련이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전당대회도 좀 많이 다뤄드리고 했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이 가장 많은 표를 또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엄청난 발언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태영호 당시 최고위원 후보 지금 또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분의 4.3 관련 발언 때문에 아주 크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슈가 됐는데 이것도 다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 교회 예배에 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잠깐 이 내용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기현 장론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론님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지요. 뭐냐 하면 헌법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 더 난리여. 김기현 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은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표 들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신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표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 봤자. 예. 이게 예배 중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4.3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여당의 최고위원께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까지는 종교적인 활동이니까 상관없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왜요? 수석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구구의 상징이신 목사님께 가서 자기 당선 소식을 보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보고하러 간 걸까요? 그러니까 가셨겠죠. 저기 어차피 글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로우시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차피 교회 가는 날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라도.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면 별말이 없으니까 가신 것 같고 가서 분위기를 우리 또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을 참 잘하잖아요. 끌려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른 새에 끌려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답을 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과도 했는데. 이 문제가 된 발언이 5.18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공약 같습니다. 네. 당연한 공약인데 그거를 당연한 공약이라고 하셨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 좀 많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록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을 여당의 최고위원이 좀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5.18를 정치적으로 희화화시켜버린 거죠. 교회에 가서 정치적으로 희화화시켰다. 네. 일단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개헌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네.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개헌 과정에서 뭘 개헌할 거냐. 권력규조를 개편할 것이냐. 현대적인 어떤 시민권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놓을 것인가. 그리고 전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쉽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30년 이상 가고 있다. 이제 40년 가게 생겼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 개정의 방향이 뭐냐. 가장 먼저 권력규조 개편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할 거냐 내각 책임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제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헌법에도 반영해드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합의가 어렵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만 5.18 정신 광주항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이 정신을 5.18 헌법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생각이 들고요. 임시정부부터 쭉 나왔던 한일운동을 개선하고 이런 해방 이후에 나섰던 국민들의 어쨌든 민중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헌법을 통해서 반영된 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5.18은 처음에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말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 끼친 어떤 영향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러면 동등한 차원에서 넣을 만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전히 5.18의 성격이나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국민적인 전체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집어넣는 게 전문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그 부분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아닌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긴 내셨는데 아마 이제 놓는 과정에서도 표현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헌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전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도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선에서 헌법 전문의 그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전혀 않고요. 그냥 이제 5.18의 5.18 정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정치화시켜 가지고 광주를 상당히 폄훼한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해서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아까 얘기 중에 광주는 그래봤자 10%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오히려 국민의힘이 광주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안 된다고 포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전개 과정 속에서의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넓히 없고 북한군 사주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면 여러 차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광훈 목사님 위로돼서 일부 세력에서는 또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그래서 5.18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5.18 왜곡을 처벌한 중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4.3에 두고 넣자는 얘기 있었고. 사실은 그룹 때문에 처벌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거짓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명확하게 잠깐만 그 부분 그럼 들어갈게요.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김광동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분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그 발언을 했거든요. 예전 발언도 있는데 이번에도 5.18 북한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런데 북한의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에 대해서까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주제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팩트로 말씀드리면 김광동 위원장님도 장관급의 국가위원장이신 거고 똑같이 5.18 관련된 진상규명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고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도 조사 결과 5.18 북한 개입 개연군의 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극우 지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백하게 밝혔던 바가 있는 거죠. 혹시 말씀하셨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까 네. 결국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겠죠. 헬기 사격 부분은 총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 무기고가 습격을 받아서 무기들을 시민군이 무장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집총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획된 것이었다. 계획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데 그걸 오히려 처벌을 하려는 규정이 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성격이 드러나지 못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 개인적으로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 의문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의문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명명백각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신 거고 그래서 5.18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5.18 관련된 북한군의 개입 등은 없다라고 여러 차기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9단체들이 주장하니까 사실 5.18과 북한을 연결시켜서 마치 5.18의 정신을 펴면시키는 계속 반복된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그래도 개인이 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 보죠. 그러면 거기 과거사회 위원장 하지 마셔야죠. 보수 유튜브 하시든 가야지. 변호사님은 이제 그건 개인이 품을 수 있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변호사님이 생각해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체계적인 주장처럼 보이는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처벌로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아예 그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토론이라든가 논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주장은 김광동 위원장님이 장관급 국가기관장이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계신데 5.18 북한계획을 주장하실 거면 장관급 위원장을 벗으시고 보수 유튜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미 국가에서 정해진 정답을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에서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된다면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분을 위원적으로 모시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사퇴를 시키거나 해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죠 지금부터 대통령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드러난 건 없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지금 현 정부의 역사인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왜곡 발언을 한 태용호 국회의원이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4.3 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것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4.3이 이러한 원인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선거 전략이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일정 부분 득표에 영향을 미쳐서 최고위원까지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국민의힘에 존재하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극우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표들을 집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또 돌아가서 김지원 최고위원이 4일 만에 그 교회를 간 이유가 그냥 교회를 믿어서가 아니라 정광학 목사님이 원래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안 돼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입당시켰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를 버리고 버렸습니까 네.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김지원 수석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표시하러 갔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나온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갑자기 황교안 전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떠도록니다.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입당을 많이 했다. 숫자가 웬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당원 연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가서 누가 누군지 알기는 어려운데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하지만 그런 주장을 또 전혀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그럼 아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는 5.18과 4.3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립된 내용이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표를 좀 얻은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도 동의합니다. 국내 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제 4.3으로 또 얘기를 좀 가져와 보면 4.3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4.3을 이해할 때는 48년 4월 3일에 제주도 전역에서 29개의 파출소를 공격하면서 벌어진 그 발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발발을 그때로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게 계기니까 4.3이라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진압이 끝나는 데까지의 전 과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8년 3월 3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게 어떤 입장이 되든 간에 그게 4.3의 전체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에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 따라서 밝혀진 진상조사 보고서를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입장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 너무 우리가 무게중심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오는 일부의 4.3 지금까지 해결된 과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5.18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개 과정 중에 좀 이렇게 뭔가 해명될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광주의 5.18이 가져오는 어떤 국민의 힘 정말 국민주권을 어떤 그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 측면에 봐서 이게 누구의 지령 지령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치상황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저항의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 일단 4.3이나 5.18을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발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힘으로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여전히 5.18이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다시 폭압적인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시민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또다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 네. 상징. 시금석. 어떤 그런 기반 그런 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의 소수의 시각이 아니라 5.18을 폄훼하시는 김지원 같은 분이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시고 네. 최고위원이시고. 사삼을 부정하시는 태용호 의원님이 또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목소리가 제도화 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특별법 개정 과정을 보면 여야 합의로 됐었고 다행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부분은 특별법 개정정신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도민들은 고독술밖에 없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5.18이나 4.3이나 그런 어떤 우리 정치사의 큰 획을 그걸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이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고 그걸 승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완 대표님께 잘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불거진 소지들은 있긴 있으니까요. 이건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나가시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 최근 제주에서 고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추도비에 세워진 감옥 모양의 조형물로 논란이 됐는데 여기 주동자 한 분이 또 지금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청원이 도의회의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박진경 대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4.3 초창기에 어쨌든 강경 진압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부하의 총탄 에이에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도민 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민 학살에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박진경 대령 추도비가 제주도에 있고 거기에 작년에 감옥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3 기념사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었는데 불법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보은청에 의해서 강제 철거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그 안내판을 세우자 거기다가. 상당히 착한 방식으로 하신 거죠. 착한 방식으로 하자고. 이 안내판을 설치를 하자는 청원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팩트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만 만들어지면 외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진 확립된 사실을 정리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사실 아까 제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모 행사를 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잘 없으시고 서울 저기 어디입니까 동작동 현충원에 박진경 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 가지고 추녀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청원서에 제출된 대로 안내판이 설치가 된다면 또 이분들이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청원의 핵심적인 요지는 또 민간단체가 세우면 논란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객관적 사실을 적시해서 행정차원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청원을 한 거죠. 그러면 도청 앞에 와서 또 도의회 앞에서 그거는 뭐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갖고 날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청원서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분위기는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따로 들은 건 없고 청원의 요지 자체가 특정한 이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내용을 세우자는 수준이라 가지고 굳이 도의해서 이걸 채택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특히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기준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현재 나와 있는 4.3 진상보고서 거기에 사실은 내용이 방대해요. 그거를 많이 좀 추격해서 확립된 사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저는 4.3에 대한 교육 차원 에서도 왜냐하면 보고서도 너무 양이 많아서 박진경 대령과 관련된 내용만 계속 추격하면 그렇죠. 잘 안 읽거든요. 보고서 자체를. 그런데 그거를 추격해서 내리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내용은 압축된 내용은 4.3 평화권에 가시면 또 전지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4.3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갈릴 길이 멀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하나 정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4.3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75주년 4.3 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달라 각계각층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못 오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요. 일본에 의해서 미국 관련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고 대신 국무총리가 오시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4.3 관련된 최근에 논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딱 와서 상징적으로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몇 년에 오시겠죠. 총선 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사실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중간에 날짜가 비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사전에 준비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사정에서 못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정말 내년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에 총선 했으니까 올 거라는 얘기는. 저는 총선 떠나서 대통령이 오시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안이 있는 와중에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못 오시더라도 지금 4.3회에 관련된 어떤 해결을 위한 방안은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장권 때는 한 번 안 오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회에 오셔서. 첫 보수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상징적으로. 사실 취임 첫 회에 오는 게 상징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일정이 좀 바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오기를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선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선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발언은. 다 얘기해놓고 취소하면 어떡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대신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습니다. 안 오시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옛날 황교안 총리가 절대 오셔가지고 타삼 얘기 안 하시고 막 제2광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상처를 좀 어우루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했고요. 오늘 방송은 저희는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내일 3월 17일 금요일 저녁 6시 5분 로그인 제주 시간에도 요약본이 방송이 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